음 좋은 아침입니다 사일럼도 예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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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치전환이 안되나 음 어이 좋은 아침 이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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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이너타워가 여기 있구나 아 마이너타워 불 찌르는 배가 무슨 배였더라? 네덜란드꺼 같나? 골든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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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4 몬타나 뽑고 1, 구축타다 스트레스 받아서 게임 적었다고? 왜요? 1,2,3,4 음파탐지? 음탕 강화장치? 음탕 강화장치? 하반무전 이건 어떻게 써? 어잉? 음탕 강화장치? 음탕 강화장치? 음탕 강화장치? 음탕 강화장치? 음탕 강화장치? 아니야 아니야 이 빨간거 이거 밤에서 무기고에서 구매가능하다고? 보급화물 이런거에서 나오나?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그래도 이러고 부드러운 길을 긁고 흠 고유 암작 많이 나왔네 17만? 어? 최후의 저항 달려있네? 개좋은데? 아 연구 포인트? 어? 근데 무기구에 연구 포인트가 없어졌어 띠용 잉? 뭐야? 어? 골든레히우 타고 갑시다 아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애침쓰 아우 사라져비만 고마워 제가 만든 캐릭터 즐거운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그 모두 행복한 인생 사시고요 저는 이제 이번 생활 마무리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인수인기자가 인수인기 안해주고 쬐서 잘리는건 뭔 상황이야? 인수인기자가 인수인기 안해주고 아 아니 오늘부터 MK7이에요 아우 겁나 느리네 골든레히우가 이게 전함이구나 왜이렇게 느린가 했네 왜이렇게 느끼지 아, 오딘야. 오, 칼킨다, 칼킨다 죽었어? 으이그 잘한다 아주 전해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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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흐흐흐 이야... 한참 피해가는구나 무진 때릴 것 같은데 아... 들어갔다 나이스 아... 어우 진짜 오른쪽으로 너무 많이 오는데 미치겠네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보이지라 너... 음... 뒤로 살 빼서 쬐야되는게 아닌가 야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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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이거... 살겠냐... 흐흫 지금 빠른..빠른.. 빠른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착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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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이렇게 aren 찍을 수 banyak 놓 adelante 저취 Rim Til, 드라워ин 돌려주면 땡큐? 안맞아 왜 해가 얌시롱하게 생겼네 뒤로 쭉쭉 빼 아이고 다 죽었네 살아남으면 기회가 오는 것을 와이프한테 민주주의를 전파하다 혼난게 뭐야 공산주의자야? 누구랑 결혼한거야? 누구랑 결혼한거야? 뭔소리야 헬다이버 뭔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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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아이씨 부부가 같이 게임하면 좋지 안좋은건 그거지 내가 결제한거를 얼마짜리인지를 안다는거 내가 뭘 샀는지를 정확히 안다는거 왜 샀는지도 안다는거 아이씨 음 잘자셔 어흑 어흑 헬다이버한 다음에 뜨끈한 물로 혼성샤워를 해 흐흑 야아 이씨 오른쪽으로 가기도 그렇고 왼쪽으로 가기도 그렇고 에잏 잘하는걸 뱀다이버 어딨务 아이씨 히힋 깜짝 아라 지금 잘하는거 헬다이버 또 스트리머들한테는 버려지고 인싸들한테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던데 좋은 아침입니다 순양함인데 이렇게 느려? 중순양함인가 봐 잠시 자세히 유탄 요샤아아 돌려아 유턴스 으이그 짜오 저거 짱구새끼 미트로비치 어디가냐 미트로비치 어디가냐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제발 꼬리 쪽에 불러줘 아이케 아니에요 통합 서버 아니에요 페트럴 비치 왜 이렇게 용감해 미친놈이네 이거 뭐지 도대체 이 새끼 이거 미친놈이 안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지 뭐지 아.. 저렇게 위였구나 개 터지네 아 1불이면 좀 끄지마라 좀 1불인데 겁나 꺼대네 개 터지네 1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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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불타 뒤지기 싫으면 오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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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골든 리우한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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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워게이밍 서버에서 하는 거예요 그 스팀 말고 워게이밍 서버에서 하세요 그게 사람 훨씬 많아 야마토 갔다 대고 있네 야 야마토 무섭다 야 야마토 무섭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스팀쪽에서 면ā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응 맞아 아 페트라비치 계속 왔다갔다 오우 야마토 씨 개무섭네 밖을 못나가겠네 우리 동그룹의 호텔을 들으세요 cel칙 어둠 내일이 오늘의 연구에 나의 전기 고기 고기 공격 공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몸이 단단한가 봐. 야 안죽어. 아. 아. 어뢰 왜 이렇게 빨라. 살려줘. 아니 어뢰 왜 이렇게 빨라. 중심 나감? 아 물 찬다. 이 개같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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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면은 한국 모함이 한국모함 플레이어가 잘 없어. 잘 안잡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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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어리사게 보고싶다고? 이거 다음에는 항목 합시다 점점 애들 자나본데 새벽 5시라 잘 안잡힌다? 쇠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생각을 했을까?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배가 격침됐다 그러면 사기가 떨어지는 거야 실제로 이 배를 봤던 사람들은 그 웅장함과 크기를 알고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우리 타고 다니는 웬만한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생활했던 대대급 막사보다도 큰 건데 이게 낭만이 있어 매칭이 빨리 안잡히는게 조금 조금 허점이 눈 와서 시야가 안 나오나? 1회용 전함 만들거면은 그냥 1회용 드론 로켓을 만들어서 그냥 날리는게 훨씬 싼거 아닌가? 이제는 뭐 AI 로봇들이 서로 전쟁에서 전투하는거 아니면 이상 사실 이제 전쟁은 멋이 없을거야 이때 2차 세계대전 이때가 제일 멋있지 전함이나 이런데 지금도 뭐 사실 사람들이 멋있다 멋있다 그러지만 뭐 이지스함 이런거 보면 그냥 판때기 일자로 되어있는거 스테이스성 높이려고 막 안에 레이더 감추려고 판때기 일자로 쭉 그냥 감아놓은거 그냥 그게 땡인데 뭐 멋이 없잖아 무조건 드론전쟁이 될거에요 이제 왜 이렇게 용감해 거의 장군님인데 미친놈인데 EMP 맞으면 드론 다 나가리 아니냐고요? 그럼 드론 다시 또 쏘면 되죠 그 드론이 걔 좋나 말도 안 되는 게 가성비가 걔 쓰레기 진짜 말도 안 돼서 봐봐 우리가 미사일을 날리려면 미사일이 발당 몇 억개에서 몇십억 진짜 비싼 거는 몇백억까지도 한단 말이야 그치? 말이 안 되는 가성비야 핵폭탄같은 거는 막 100억단이란 말이야 근데 보통 발당 몇십억짜리 미사일을 쏜단 말이지 드론 얼마야? 6만8천원짜리 드론 존나 비싸봐야 40만원짜리 쓰는 거야 거기다가 폭탄 폭탄 60만원짜리 달고 그거 한 1000대씩 날라다녀 봐 미사일이 세겠니? 그게 세겠니? 존나 짜증나지 traject 시발 무사시랑 맞댔히 들어간다 기아이같은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사시 왜 여기 없어. 연구배인가? 안파나 이제 무사시? 어머. 천금배구나. 야마토 한번 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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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late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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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시각이 인간에게 얼마나 소중한 감각기관인지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여보, 게임이야 새로 나온거 오해하지마. 애들이 하라한대로 했더니 저렇게 돼서 잠깐 나갔다 보. 아니, 내가 만든 캐릭이 아니야. 금발 취향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생긴 애야. 그..여러분들 그.. 이번 삶도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제가 떠나게 될 줄은 몰랐고. 조금 더 미래를 보고 싶었는데 불가능하게 되었네. 마지막 유언이라고 들어주시고. 제가 만든 캐릭터가 아닌데. 제가 만든 캐릭터. 즐거운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그..모두.. 행복한 인생 사시고요. 저는 이제.. Understood. 오, 잡혔다. 뒤졌다 어디 맛 좀 모를까 요즘에 조금 인구가 늘었어 이게 유튜버 지식 백관님 그 쪽에 올라가서 한국 사람들 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게다가 또 워십도 안 한다고 그랬던 사람들 나처럼 약간 좀 쉴까 했던 사람들도 이제 다시 복귀하는 이제 복귀 중입니다 윌리악 사이구 슬라워 이시타 이시타 강칸이 혼자 여기? 꽝 장난아닌데? 어째서 이런 어려운 길을? 제대로 들어갔쥬? 왜 저래? 왜 저렇게 들어와? 음... 음... 오케 두발명 중 침수 오케 두발명 중 침수 침수 유발 또 아까 고쳤기 때문에 침수 못 고치죠 구멍났죠 이 사이 골목으로 들어오는 애들 제정신이 아니네 제정신이 아니야 죽을라고 질났네 카쉬타스 너무 쪼개졌는데 쟤네 왜 저러냐 어쩌냐 하는 동안에 너무 다 뒤졌네 쟤네 오늘 가만히 있네 침수쓰 비행기 굴리고 있어서 침수 났는데 안 고치죠? 굉신 야마토랑 싸우느라 정신없죠? 침수쓰 침수쓰 이쁘 침수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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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와... 안 터졌어? 프라우스는 저거 살아서 간다? 안 돼! 걸렸다! 아... 너무 짧은데? 지금 돌렸다간 죽어나, 인마 아... 에바야... 너무 급하게 했어 오, 노, 오, 노, 오, 노 와... 미치네 이거 진짜 큰 났네 선장님 도망치십시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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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와뿐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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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 나 다ACT 나 조용기 сп이 노란... 노란 거 엄청 졌어 우와 프랭크 버거는 빵이 맛있어 보여 일로와 이거 카드 때문에 같구만 오메 세큐리데 세큐류라 서두클리데 세클리데 세클리데 세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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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어디 보자. 골든 리우 상판 떼기 좀 보자. 과관통 뭐야. 못 싸운다. 못 났다. 미주리가. 미주리가 정신이 나갔네. 돌격을 해. 돌격을 해. 미주리. 미주리. 용가반데. 미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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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śli. 미주 rack. 미주리. 미주리 method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거를 골드로 전환할 수가 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과관통 미치겠네. 안 돼, 11만 넘어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나 컷 야 이거 오래 떨을 떨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 아씨 안되네 어렵다 어려워 아씨 안되네 아씨 안되네 아씨 안되네 아씨 안되네 아씨 안되네 아씨 안되네 안되네 아씨 안되네 이거 무조건 맛있어야돼 앙씨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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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네 아 안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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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전 들어가면 다 돌격대장 밖에 없어가지고 일반게이밍 즐기기는 편하죠 제일 쓰기 어려운게 구축함 이냐구요 아... 이게 게임마다 아 이게 그... 역할이 다 있는데 구축함은 사실 거점 확보, 시야 확보, 그리고 라인 저지력 이거든요 그래서 더이상 푸시를 못하게 막 어뢰 뿌리고 막 근처에 오는 애들 계속 찍어가지고 죽이라고 막 명령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 구축함이라 구축함은 조금 게임의 이해도가 높고 좀 게임 잘하는 사람이 하면은 그쪽 라인 아예 못들어요 안보이거든 구축함이 안보이는데 막 옆에서 막 어뢰 날아오고 그러는데 어뢰도 데미지가 막 반피달 정도로 세게 들어오니까 감이 막 아무렇게나 못들어와 그리고 순양함은 그 뒤에서 그런 구축함들을 잡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거보다 한 라인 뒤에서 구축함보다 한 라인 뒤에서 구축함이 어디 있는지 레이더 돌려서 위치 잡고 그리고 빠른 연사 폭격과 그리고 데미지로 상대 구축을 녹이는 역할을 하는게 순양함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유틸성이 좋기 때문에 저것도 좀 잡고 잠수함도 좀 잘 찾아내고 그리고 공중 요격기 같은거 아까전에 봤던 그런 항공모함이 쓰는 비행기들 그런것들 잡는 대공포가 좀 많이 달려있고 강력해서 상대방의 비행기 전투기들을 다 녹여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게 또 순양함이고 그리고 전함은 아예 스타트 지점 쯤에서 거의 맨 뒤 라인에서 구축과 순양함이 잡아낸 적의 순양함이나 전함을 요격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서로 맞물려있어 먹고 먹히는게 이게 사슬이 그래서 뭐 하다보면은 대충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구축은 맨 앞까지 가서 깝치면 되고 뭐 하다보면 어떤 영향이 들어올라고 해도 지금 바로 안보였는데 레이더 켜자마자 구축함 딱 보이자마자 도룡내잖아 와 과관통이 난다고? 에바야 진짜 뭐야? 뭐에 맞아? 이거 뭐야? 피 왜이러나? 오 쉣 뭔데? 뭐에 맞았어? 오 쉣 쉣 쉣 쉣 쉣 쉣 그러니까 이게 순양함들이 이렇게 저남한테는 힘을 아예 못써요 지금 저남 저 옆에서 저남이 쏘는 전함은 대구경 호를 갖고 있거든 보여드릴까요? 전함 잠시만 전투기로 가는게 낫겠다 이거 한번 위장 빼 볼게요 네이비필드 슈퍼야마토급이냐고요? 워쉽야마토가? 글쎄요? 그럴까? 사츠마가 슈퍼야마토급 아닐까? 네이비필드 슈퍼야마토 자 이거는 일본 애들이 자기네 기술을 총집약한 해상호텔 야마토입니다 보면은 대포가 엄청 크죠 구경이 460mm에요 사거리 26km 사거리 26km면 아마 서울에서 천안쯤 되지 않을까? 수원급? 천안? 지금 보면은 사거리가 레이더에 보면은 끝에서 끝까지 닿기 때문에 이 부포들이요 그럼 쓰죠 가까이 오면 쓰죠 근데 저렇게 도배를 해놓고 그래도 실제로는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냥 야마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거리 방향 야마토 이게 지금 구축함이야 시야따줘야되는데 구축들이 시야你可以 좋은 구축들이 아니어서 바로 야마토 이거 이 미전은 약간 아쉬운게 포각이 높아가지고 고수용이야 탄착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제가 봤을때 전함이던 순양함이던 포속이 제일 좋은거는 소련꺼 소련 애들꺼는 포가 완전 직사화기처럼 나가가지고 일자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데미지도 좋고 전체적으로 좋아 얘네 그 자체가 회사 자체가 약간 소련 뽕을 좀 심하게 마진 애들이라 미국은 대신 섬 같은데 뒤에서 쏘기 좋지 슐리펜 돌격 한번 쐈는데 만 데미지 들어오는거 보이죠 이런다니까 넌 그렇게만 배가 거기 박을텐데 미영아! 멘토는 거고 멘토는 거고 멘토는 거고 멘토는 거고 멘토는 거고 멘토는 거고 exactly 계속 나와 그 저거는 슐리펜의 부포함인데 야마토가 약간 호구성이 있어요 저 도탄나는거 좀 짜증나네 과완토네 비관통에 과관통에 도탄에 슐리펜이 도탄이 잘 되나? 왜 이렇게 도탄이 잘 되냐 신기하네 뭐야 넌 또 그니까 이렇게 전함이 앞에 나와서 깝치면 보이죠? 불바다 되는거 뒤로 빠져야되요 그래서 봉사 불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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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통이라... 그래도 뭐 고치다 보면은 괜찮아 지거치 지금 보면은 포 돌아오는 속도 개늘이잖아 정신 나가는거야 이게 하루 종이 걸리잖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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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초 뒤를 예상하고 쏴야 돼서 쉽지 않아 뭐 탄에다 뭐 발랐나? 이렇게 기름 발랐나? 광 한통이 왜 이렇게 많이나? 졌네 이거 드레드 노트 적군함 4척 이상으로부터 본인 군함 기본 내구도의 120%의 피해를 입은 상태로 전투에서 생존한다 살아남으면 뭐하냐고 못 잡았다 그래서 저런 애들 보다는 슬라바라는 이런거 타는게 얘 또 지대로도 레이저 거든요 스킬 좀 바뀌었네 메타에 따라서 또 조금씩 바뀌어서 우윽한 전암들은 그래도 좀 잘 잡히는 편이에요 이 아시아권 애들이 전암을 좀 좋아해 그래서 전암은 좀 많아 전암순양암은 많아 구축항공모함 이런걸 별로 안좋아해 내가 구축항공모함 잠수함 이런걸 좋아 아시아 쪽이 저격하는 메타가 생겼던게 그 중국 애들 쪽에서 저거 핵이 나와가지고 저 조준하는거 조준핵 그래서 멀리서 조준해서 쏘는 그게 좀 잘 들어가니까 핵쓰는놈들 입장에선 재밌는거지 잠수함도 잘 안잤까 핵스오 게임하면 재밌냐고? 그래서 그런 박탈감 때문에 거지 못면 하잖아요 난 전암보단 항모를 더 좋아하는데 그 덕분에 고통받고 있어 나도 그래 이거는 슬라브라는 배고 레이저 쏘는 개딴딴한 전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야마토보다 54mm 낮은 폰데도 불구하고 다 뚫어요 항모는 현재는 일본이 제일 좋아요 세쿠류 하쿠류 이런 실제로는 미국이 제일 좋았죠 근데 각 나라마다의 특성이나 이런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 그런 말도안되는 기믹같은것들을 좀 넣어가지고 14초 저 자꾸 쐈는데 시트 터졌쥬? 이것도 시트 터졌어 이것도 다 시트 터졌어 이게 그냥 다인데 그냥 다 들어가면 야마토보다는 그래서 슬라바가 좀 더 쓰기가 초보분들은 편하죠 야마토가 워낙 뭐라고 해야될까 사거리가 길어서 미향 2차야? 미향 2차가 뭐가있죠? 몰라 새로 나왔나요? 미향 2차가? 최근에 안해가지고 쟤는 오래랑 같이 달리네 애완 어래요? 아 SX? SX 뚫었죠 근데 너무 유틸성이 강해서 저렇게 재밌진 않아 딜러는 용이 아니라 완전 아군 보호하고 아군 그 뭔가 케어해주는 그런애라 어 SX 뚫었어 뚫었는데 재미없어 와 쟤 불나서 정신 하나도 없겠는데 음 개인적으로 저남들 중에 아이오아랑 리슐리웨은 어떨지 궁금하긴 하더라 아이오아는 낭만파의 리슐리웨은 개성 넘치고 음 슬라바가 왜 레이저라는지 알겠죠? 쭉쭉 뚫리잖아 그냥 창갑 다 뚫어 그냥 전부관도 음 음 에라이 슐리펜 이런 행동들이 참 멋있어 학생 미친놈 같잖아 그냥 야 460mm로는 안 뚫리던게 같은 각인데 406mm로 뚫리네 고요 사기야 슬리펜 둘이 맞짱 아 나이스 마이 개주 치료하는거 아끼는 분들이 계시는데 고수 아니면 아끼지 말고 막 쓰세요 그냥 왜냐면 어차피 저거 다 쓰기 전에 뒤져 저는 실피다라도 그냥 채워요 그러면은 최대 체력이 늘어나니까 좀 앞으로 땡겼으면 좋겠는데 산이 넘어가리는데 꺾어주면 땡큐 저남들은 그래서 약간 지루해 살짝 전함 불문율 절대 돌격하지 마라 헬다이버 세무기 나왔어? 뭔데? 뭐 나왔는데? 어우 조향도 좋아 조향도 좋고 포우 돌아가는 속도도 야마토보다 빠르고 개사기야 슬라바 헬다이버 인기 좀 사그라들려고 그러니깐 미친듯이 푸네 음... 탄속도 좋아요 아마 사거리가 근데 조금 짧을걸? 2키로? 저군 정보 좀 내놔라 얘들아 어이구 이씨 으이구 이씨 포가 벌써 들어왔네 어이구 이씨 찾아놓은 솔직히 좀 너프될 필요성이 있었어 너무 세서 그 때문에 게임이 터질 정도였는데 보기 군대 맥주 안되 내꺼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상하다 내가 저남자보니까 이기네 좋은 아침입니다 쟤네들 야마토 컨퍼러 뭐 이런것만 남았네 이 게임이 얼마나 어른들을 위한 게임인지 보여드릴게요 화장실 갔다오겠습니다 장인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만약에 내가 가게를 하고 있어서 손님이 왔다 그래도 대응할 수 있는 대응하고 와도 게임이 계속 진행중인 봐봐요 제가 게임 끝날 때까지 치료하는 거 끝까지 다 못쓸거라고 했죠? 아이고 빛보배님 감사합니다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빛보배님 감사합니다 오른쪽 두개가 들어가려나? 오른쪽 두개가 깔끔하게? 토독? 아... 이런 확실히 슬라바가 더 재밌다 뚫는 맛이 있어 슬라바가 쭉쭉 뚫리잖아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게 베넴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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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슈퍼 어랫사기 얘는 슈퍼 어랫사기 미국 어랫사기 양쪽으로 휙휙 쏘고서 빠지는 맞아요 배 모양에 따라서 출렁거림이 다 잘 표현되어 있지 재밌어? 어랫사기 싸고 보는거야 어랫애들은 어랫애들은 대충 우리편 이쯤에 있으니까 이 정도각쯤이면 애들이 있겠거니 하는데다 그냥 싸는거야 우리 맵 보고 쟤네 맵 보고 거의 대부분 대칭이거든요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냐 대충 보고 그냥 그에 맞춰서 하면 돼 야 이거는 하이패스 열렸는데 이건 뒤로 돌게요 이거는 왼쪽 부분이 지금 야마토 있는데 저쪽 왼쪽 있는데 저쪽이 전군이 다 내려왔어요 뒤를 비우고 중앙 비우고 이러면 옆에가 다 뚫렸거든 이건 그냥 야마토 먹으면 되는데 이거? 아 제이클라우드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나는 지금 요소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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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기괴하다? 좋은 아침입니다 틀었어? 잠시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뒤에 숨어서 여기서 쏘면 됩니다 존나 빡치지 이거 어떻게 막을건데 불 계속 쬐 불은 안붙고 빌관통만 26인거 봐봐 데미지 안들어가 불 좀 붙어라 왜이래 불이 안붙어 불가능 불가능 아 짜증나 얘도 맛있는데 구축함들이 없구나 구축함을 해야되겠네 홀랜드 갑니다 구축함을 해야되고 구축은 이런 스릴로 하는거냐구요? 구축은 보통 몸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어뢰 뿌리고 개판치고 상대 감지하고 토끼고 어뢰 싸고 상대 감지하고 토끼고 여유되면은 거점 맞고 거점 방어하고 월탱에서는 구축이라 그러면은 약간 약간 그 저격 같은건데 저격수 같은건데 또 저격수 같은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홀랜드 홀랜드 어레는 엄청 빨라요 86노트죠 거기다가 거리도 멀어 15km 대신 데미지가 좀 적어요 일본어레는 17,000, 18,000 발당 얘는 10,000밖에 안되지만 약간 속도가 빠르고 알아도 못피하는? 알아도 피할 시간이 굉장히 늦은? 약간 그런 간지라서 터보 작동 4, 3, 2, 1 믿고 4, 3, 2, 1 아... 손으로 쳐요 님 감사합니다 다gs 아들 분노 충격 Nothing The get massive Bit meme 件事情 Mensch Sm 都 성공했다고요? 뭔 성공이요? 무슨 성공을 하신거죠? 인생을? 아 구도 인생을 성공했다 그러면 대박친거라 기뻐해주려고 그랬는데 까비 까비 다음 시간에 예상ed. 아우 내껀데 아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스몰랜드도 재밌는데? 오랜만에 가토를 탈까? 인생 첫 짜파게티 시시 들어갑니다. 짜장면이랑 똑같아. 맛있어? 어때? 맛있어? 귀여워.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기들은 면 좋아한다고? 새들도 새끼들 모이줄때 먹이줄때 도마뱀 이런거 안주고 그 뭐 지렁이나 동물들 내장 이런거 빼가지고 주잖아요 애기 때는 그렇게 길다랗고 말랑말랑한게 소화가 잘 된다는게 dna에 각인되어 있는거지 우린 육식을 했으니까 옛날부터 실제로 곱창같은 것들 먹으면 엄청 찔기고 그래서 체하고 소화 안되고 그럴거 같은데 곱창류 내장류가 몸에서 소화 제일 잘되는 그 음식물 중 하나에요 오히려 야채나 고기나 이런것들이 조화가 안되지 탄수화물이나 그래서 본능적으로 약간 길쭉하고 말랑말랑한 것들을 좋아하는거죠 그 사자같은것도 암컷이 암컷여러마리가 사냥을 하거든 그러면은 수컷이 와서 그 자기 그 에너지를 보충하고 언제 싸워야될지 모르니까 무리를 지켜야되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수컷사자가 바뀌면 그 암컷사자가 낳은 새끼들을 다물어 죽여버려 새끼들을 그래서 수컷사자가 강해야되 그래서 암컷사자가 사냥을 한 다음에 수컷사자가 와서 뭐 먹냐면은 배 딴 다음에 내장만 싹 먹고 나가 소장 췌장 뭐 간 이런것만 싹 빼먹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보면은 막 그 암컷사자들 모여가지고 다리 뜯어먹고 있고 막 그런거 많이 봤죠 걔네가 내장 먹는건 못봤잖아 수컷사자만 먹고 어른들 그 힘 딸리시고 보양할 때 그 양곱창같은거 기름 쪽 빼가지고 드리면 음 기운 내 좀 잘 나시지 고기들 소화가 안되니까 고기류를 소화를 못하니까 왜 이렇게 안잡혀 요거 가 더 무시하는거요 뭐야 이건 쓰라셔 쓰라셔는 뭐 처음 보니 그러니까 이런 특수병권은 잘 안잡혀 아까 전에 전함하고 구축하고 순양할때는 잘 잡혔죠 잠수함할때는 안잡혀 보통 같은걸 타는 사람들이 잡히거든 잠수함도 보통 요즘에는 이거 안타고 요즘에는 이거 타니까 요거는 그나마 좀 잡힐걸 바로 잡히잖아 아까 가토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토는 어 수 중에서 그러니까 속도가 팍 저하되고 수면 위에서는 거의 구축한 만큼 빠른 배거든요 수면에서는 37노트 막 35노트 까지 나가는데 물속 들어가면 25노트 확 죽어 얘는 반대야 얘는 수면에 있을때는 20노트였다가 그 물속으로 들어가면 37노트 까지 나와 U보트예요 저는 바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패치된것 중의 하나가 지형 지물이 확인이 안돼요 지형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내가 소나를 써야돼 안그러면 어디 바가 안보이는데다 뿡 하고 그쵸 현실이랑 똑같죠 소나 쓴다고 저한테 들키고 그러진않는거 같아 자동으로 어느정도 타기는 하는데 자동으로 어느정도 타기는 하는데 자동으로 어느정도 타는 중 얼마나 낮은가 수면 위로 올라와 버리네 걸리겄어 실제로는 안볼래 아무것도 안보여야죠 까지 종료 스태프 기어 여전히 오, 쉿! 워씨 걸릴 뻔했네 하나 맞나? 아우 피했네 SX를 저렇게 앞에까지 대? 뭔 깡이야? 도대체 무슨 깡이야? 아니 항공모함을 이렇게 앞에다 갖다 댄단 말이야? 에반데? 진안 계속 여기 있네? 안개 속에 있네요 진안 배터리가 많이 없는데 아직 아니야 버텨 AULT 와 SS 여기다 가려버렸어? 대박인데? 야 이씨 걸렸다 이새어 지난부터 터졌고 아우 뒤졌다 아 저게 안맞네 너무 아깝네 좀 멍청하게 생각했네 뭐야 나 쫓겨났나 쫓겨났나 이게 게임이 약간 애매해 요즘에 사파리가 왜 이렇게 로딩이 길어졌지 스컬앤번즈 재밌게 했죠 네 끈이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가볼까 얘는 전투기 쓸 수 있는 전투기 쓸 수 있는 구축함이에요. 다양하게 이것저것 쓸 수 있는 저는 전투기 쓸 수 있는 구축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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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전투기 쓸 수 있잖아요. 저는 전투기 쓸 수 있는 구축함이에요. 근데 저는 전투기 쓸 수 있는 구축함이에요. 오히려 전투기 쓸 수 있는 구축함이었어요. 개공사 핵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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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천국님이 떠나간다. 아니 홀란드만한 게 없어 구축하면. 참 홀란드만한 게 없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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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란드 아르티어들도 비슷하냐구요? 아르티어로 내려가면 애들이 좀 느리다던지 뭐 데미지가 안좋다던지 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홀란드는 그냥 들어가는거야 저 티어는 배들이 좀 이상하게 생겼어 1차 세계대전때 그런 배들이 많아가지고 침 발라서 배 앞머리 닦는거 보여달라고? 갈라 자기가 없을까 잡고 자기가 없을까 적금 없을까 상처를 안에서 преодолеть 상처를 안전하여 자기는 없을까 상처를 안전하여 상처를 안전하여 그냥 개 같은 거 그냥 쓰읍 쏘지마 참아 한번 참아 제일 가까운 애가 여깄다고 나오는데 아마 이 사이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올 듯 지금 제 머리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요렇게 요렇게 와이파이처럼 되어 있는 거 저게 지금 가장 가까운 저그 위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마 이제 보일 듯 보이죠 심각하지 뭐 하나도 안 매웠어 뭐 하나도 안 매웠어 뭐 하나도 안 매웠어 뭐 하나도 안 매웠어 오 마이 갓 탐지대도 안 쏘데 다행이다 뭐 하나도 안 매웠어 뭐 하나도 안 매웠어 뭐 하나도 안 매웠어 응 안 맞아 피할 거야 뭐 하나도 안 매웠어 뭐 하나도 안 매웠어 뭐 하나도 안 매웠어 뭐 하나도 안 매웠어 저기 이번에 새로 나온 배인데 지금 아마 연구배일 거에요 저기 그 저 연구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그... 치쿠, 치쿠마인가 그런데 이름이 꽤 백중이야 가만히있어 아 오늘 게임 안되네 안 돼서 그냥 슐리펜으로 밀고 들어가서 다 그냥 개 작살을 내든지 해야돼 못 참아 내가 아 이렇게 잘 안될땐 한번 슐리펜으로 박아야돼 너무 맘 좋죠 와 오늘 안개 실화야? 낮에 한 20도 되겠는데 이렇게 아침에 안개가 짙으면 보통 낮에 있다가 엄청 더울 가능성이 커요 개 멋진 슐리펜 등장 아침에 18도야? 낮에? 내 말이 맞네 에어컨 켜야되겠구나 딱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번째 감사합니다. 뾱이빼 지포도 헛이야. 왔다, 슐리 팬. 상놈의 거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야. 뒤가 없는 거야. 약간 1차 세계대전 때 배같이 생겼어 슐리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그 어딘가 사이에 껴있는 듯한 마치 1차 세계대전 저 포 남아서 배에다가 갖다 붙인 듯한 느낌 원래 슐리프 1차 세계대전을 밀고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 그냥 돌격 약간 1차 세계대전 최초 탱크 같은 느낌? 탱크4 원전놈 느낌? 딱 1차 세계대전 그... 저... 저거 뭐라그래... 저 참호전 할 때 그 참호를 그... 넘기 위해서 만든 탱크들 딱 그 느낌 야... 우리 편... SX네 SX 완전 별론데... 이쪽에 구축만 지금 몇 대야 구축 너무 많은데? 아시아 써볼래? 아시아 써볼래? 자 하얗테고 모가미고 다 뒤질 준비 자 하얗테고 모가미고 다 뒤질 준비 너 보여 병신아 지금 계속 지랄해 난 무서운게 아예 없는 사람이야 내 이름은 슐리펜 상정이죠 내 이름은 슐리펜 유로파5 개발 착수 25년 출시? 좋은데? 진짜 전에 내가 쓰던 배 못써서 다른 배 강제로 써야됐던 그 몇 년 전이 진짜 지옥같이 느껴진다 슐리펜을 이걸 다음판에 못쓴다니 말도 안되지 진짜 그때는 어떻게 게임했냐 슐리펜 터지면 다음판에 터질때까지 억지로 구축함하고 이랬는데 remains 심각한 슐리펜은... 방금 슐리펜 터지고 그 판 안 끝나는데 지금 다음 판 들어가지잖아 아싸 디모인 개 같은 거 잡아 잡수러 가야 되겠다 근데 스탈링그라드가 있네 아팟 카자 슐리펜 이 사이에다 주차하자 그 옛날 베라 가지고 연기 오지게 나네 지포 각도가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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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하나 무서운게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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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만 아우씨 올해 하나만 더 쏘고 자 이제 아침이라서 사람들 좀 들어왔죠? 뭐 로그인이 안 된 것처럼 구냐 이렇게 아까부터 트롤 아니냐구요? 슐리펜을 잡은 이상 제대로 플레이 할거라고 기대하는게 트롤 아닌가요? 전 원래 저렇게 플레이하는데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데? 오랜만에 이글이나 탈까? 뭐야 바로잡혀? 아이씨 4명 뭐야 슐리펜이 할 때 이렇게 해주지 당황스럽다 아이씨 4명 캐아이 저스트 쇼살 슐리펜 잡고 시바 하나만 시바까지고 괘고 아이씨 5명 판매 중 한 방에 듣고 아이씨 5명 멍청이냐 이거 바로 항적항 해야지 나이스 3발 다 맞았고 침수 유발까지 침수 유발 맛있다 주차 잘 해놨네 우스터가 근처에 있을텐데 야마토는 찾았고 우스터가 사라졌네 유저얼레스 시마카제코 마사지 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du interactive semi 진출 리스트 죽 찬스 4발 다 들어갖고 침수 때문에 자동으로 저거 썼겠지요? 쌍놈의거 쌍구에다가 그냥 불을 질러버렸어요 저 동네 고로케는 니가 쏴서 나를 맞출 수가 없지 멍청아 오씨 맞췄어 아 애매하게 서있네 아 애매하네 꺾어라 이빠이 컷 이제 우리세상이여 이 씨부럴거 모스크바가 맨 뒤에 있네 너는 휘 꺾어서 이 사이로 들어올려고 할 것이여 몸을 일자로 만들었을 것이고 너 이 섬 사이에 껴있을 것이여 안봐도 유튜브지 넌 는 는 이상하게 돼있네 왜 저렇게 왜 이래 아는사람끼 왜 이래 아는사람끼 안 돼잏 안돼에 너는 정마담에게 어흐흫흫흫 어뢰을 줬을 것이여 불 좀 날아 그래 상부를 완전 마사지를 하는데 하나 데미지가 안들어가네 답답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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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안 맞았어 유신호 어떻게 해봐 유신호 어떻게 해봐 유신호 어떻게 해봐 유신호 어떻게 해봐 씨바 잘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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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30초 안에 내가 다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다. 한 바퀴 돌아오니까 거기 앞에 있는 줄 알았지. 교만 난 여기서 돌려버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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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고폭으로 뭘 뚫을까 맛돌이잖아이까 꼬쭈? 흐헤헤헤헤헤헤 저 디모인 죽어가는데? 디모는 왜케 재피하자 소가 껴슈 여기 버팔로가 소 한마디가 띠 껴슈 불 어떻게 끌건데 불 꺼봐 불 꺼봐 불 어떻게 끌건데 아까 소화기 물 다 버렸지롱 터졌쥬 불 꺼 불 꺼 불 꺼 죽음 불 꺼 불 꺼 불 꺼 불 꺼 잘한다 야마토 불 났는데 못끄고 불 꺼라 불 끄라 불 붙여줄게 불 끄라 못끄어 아 껐다 껐으면 이제 불을 불 붙여봐야씨 불 한번 질러봐야씨 안붙네? 이게 와 안붙네 우대가 맛있을꼬 아 여기 맛있는 친구 있네 아 씨바 아 뭐야 누가 학살하는데 지금 아 그 그리 너무 쉽네 존나게 비틀어대네 그 좌우 새끼 그거 몸을 존나 비틀어 온몸 비틀기 매니아야 마영전 2 마영전 2? 글쎄 아 못쏘고 지나갔어 겨우 진짜 짜증나 0.1초에 둘러도 안 나가 오오오오오오 난 뒤에 전투기가 붙어도 버틸 수 있지 실환인가 진짜 아니 좌우 홀란드에 그냥 녹았네 좌우를 빨리 죽였어야 되는데 그냥 돌진 나도 좀 먹고살자 아 에바야 안 돼있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 추격 혹시 아이폰 쓰시는 분들 요즘 사파리 느려진 거 체감되나요? 접속이 안 돼 이케 고지 같은 게 이게 와이파이가 이상한가 와이파이가 이상하네 상호사 납파운드에 대한 얘기 사실은 상호사 사파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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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파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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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군용 호넥 마크2 버전으로의 무료업 긁기까지 준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핫한 소식인 만큼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홈 메인 화면에는 오버드라이브 이니셔티브 이벤트 페이지와 호넥 마크2 소개 페이지가 각각 있으니 둘 다 천천히 읽어보시는 게 좋으며 먼저 호넥 소개 페이지를 보면 간단한 호넥 마크2 설명에 이어 이벤트에 참여하고 모두 완료하면 F7A 군용 호넥 마크2 무료 업그레이드를 제공한다며 이벤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벤트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예전에 했던 제노스렛 이벤트와 비슷한 뉘앙스의 소개들이 이어집니다. 이번 이벤트의 이름은 오버드라이브 이니셔티브로 틈만 나면 스탠턴으로 넘어와 깽판치는 제노스렛에 맞서 시민 플레이어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오늘 시작한 첫 번째 미션 인텔 레이드부터 앞으로 몇 주 동안 추가되는 미션들을 모두 완료해야 군용 호넥 마크2 무료 업그레이드를 받고 3일 무료 대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FAQ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 자주 하는 질문들의 대답이 나와 있는 걸 간략히 정리하면 미션에 늦게 참여해도 마지막 페이지 미션 전까지 참여하는 오래전 F7A 베테랑 데이 코스메틱 업글 킷 보유자는 F7A 군용 호넥 마크1 무료 제공 이번 군용 호넥 마크2 무료 업글 킷은 모든 미션 완료 시 한 번만 주어지며 호넥 마크2를 보유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지만 적용하려면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일반 업글 킷처럼 1회만 사용 가능하며 녹이면 바이백에 남지 않습니다. 페이지의 미션을 시작으로 매주 새 미션까지 총 5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벤이ún biblical 최후의 미션 전까지 에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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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나이티드 추동 맵 엄청 크네 이번판 아멘 이글이 뒤로 빠지네요 이그 67미리는 야마토 상부간판 대미지 어느정도 줄거 같은데 다미지 이러면 일단 접속이 오우 예아 불 꺼야지 카스티아 불 빨리 꺼 불꺼야 내가 침수를 하니까 아니 미친 쩍벌 뭐야 세상에 하하 피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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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마이너 투어 없어. 6.7km 밖에서 대공을 쏘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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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타 타고 싶다. 나이스! 귀엽네. 택배 배달한건데 삑사리로 한대 맞은거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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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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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서 가스치가 왜 튀어나와. 아하. 근데 맞긴 했네. 어 나이스. 두대. 어. 개빡치네. 아까부터 뭔데 야르고 다녀. 조그만게 이거. 아이씨. 시바 지나가쁜데. 아아. 살기 싫다. 참말로. 아. 하하하하하하 다음판에 몰타 타야지 안되겠다 미치겠네 니들 자시하게 1도 없었어? 아니 생각보다 빠르네 좀 느릴 줄 알았는데 새끼가 다른 곳에 배달되었을 경우 연락주세요 불을 또 첫 꺼내네 참 씨바야 조종사 다 대가리 박아 참가루 그냥 제대로 들어갔어 피할 수가 없다 와 시키시마 왜 터져 아 미친아 깃발 안 달고 들어왔어 와 죄종신이야 에바야 육폭귀빨 안 달고 왔어 아 맛있다 알라스카 저기 껴네 와 존나 빠르다 어뢰로 잘 못오시 해 주었으 불을 어떻게 끌 건데 껐네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이거 미국배 참 미국 생각하면 참 고마운 나라야 아무리 뭐 외교적으로 최근에 들어서 저같같이 굴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최우방임은 틀림이 없어 일본한테 점령당했던 땅을 해폭탄 터트려서 해방시켜줬지 6.25 터졌을 때 민주주의 진영 지킨다고 지내 국민 젊은 사람들 수십만을 데려다가 이 땅에다가 묻었지 진짜 그 두 사건 다 국가 존속에 어마어마한 큰 지대왕 공헌을 하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혈맹이라 그러는거에요 이런놈들도 지독하지 지네 장군 맨날 암살 당해서듯 맨날 우리가 표적 표적 표적으로 죽여버렸는데다 새끼들 그런데 그런데 꾸역꾸역 계속 그냥 한국 먹으려고 쇼를 해가지고 지ой 참 지방 재미가 없다 백놀이 안하더니 개폐물 됐어? 우하아악 그 불은 잘 돋히시잖아 앉아 뭐놈의 이글이 나 죽이러 오네 사람 살려 새끼처럼 좀 살짝 꺾어가지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어딘가로 꺾었을 것 같아 내가 너 그럴줄 알아 봄 아우 맛있어 불 어떻게 끌 건데 어떻게 끌 건데 꺼 봐 꺼 봐 꺼 봐 꺼 봐 꺼 봐 꺼 봐 꺼 봐 꺼 볼 꺼 불 꺼 불 꺼 불 어떻게 끌 건데 계속 불타는데 어떻게 끌 건데 불을 어떻게 끌거냐고 여쭈시잖아 여쭈시잖아 불을 어떻게 끌거냐고 물어보잖아요 제가 질문 있습니다 못하나요 불을 어떻게 끌거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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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습니까? 너 이 뒤에 숨어있잖아 어떻게 불 끌껀데 쇼크하고 꺾었지 콜롬보는 안 뒤질라고 그냥 끝났다 다음 초에 끝날 꽝 하면서 하지만 내가 여기서 로켓을 한 방 발사해서 점수를 딴다면 까비 아이 유스가 맛있어 안 되겠다 도색 안 해주려고 했는데 도색 한번 싹 맛도리로 해줘야되겠다 콜롬보는 안에서 사지 소통 초콜렛 와 와 개 멋있는데 와 씨 개간지인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모바일은 좀 사기 언제까지 치나 한번 당해줘야 되나 이거 사기 치는 거 당해줘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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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치는 거 당 guest 처음에 안 사야되겠다 별로다? 와 흑선 와 검은 비행기 개멋있네 익명의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깊은 겨울 젊백엔 세네 눈내린 존선을 우리는 한가 젊은 너 숫자가 그때 그 자리 상처입은 너 성을 말을 잊었네 정의 안기는 너 부산난 꽃소리 달려 버리는 너 안 맺힌 눈동자 높은 산 깊은 골 적막한 산아 눈내린 존선을 우리는 간다 딴딴딴딴 젊은 나 숨져가는 그때 그 뭐야 누가 쏘니? 상처입은 너 성은 말을 잊었네 상처입은 너 성은 저번달에 항모 열한 척 우리 동네 오지 않았냐고? 무슨 말이야? 너 진주만사냐? 저두여 틀리는게 이성난 목소리 왜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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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모가 다 알아서 다 밀어버릴텐데 너 공산당이냐? 왜 긴장해? 너 김일성 개새끼 해봐 저 전쟁광이냐고요? 네 전쟁광인데? 그러니까 이러고 있죠? 잘 보셨네 그 지금은 아닙니다 그 비닐밥을 좀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될 때가 오자 너무 촘촘하게 있다 이 새끼들 너무 촘촘하게 있다 타격하기가 쉽지 않은데? 빨리 쏟아버리고 가야됩니다 김일성 개새끼 하고 싶은데 저거 네이버 저거 저거 채팅 금지 그거 하는거 그거 프로그램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개새끼 못해가지고 개새끼 막 이러고 있어 어 좋았어 저 친구 저대로 북한으로 보내 골든이요 하이 골든이요 하이 니가 암만 바락쇼를 해봐야 나의 구폭탄이 너의 심장을 관통할 것이요 아 지랄 바로 옆으로 떨어지는거 맞지 얘는 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어 뭐야 여행가나? 여행가나? 올해를 정면에 쏘고 지랄이야 싸가지가 없네 아 이 새끼 항적한 아냐 her 스위치 fried 희선 pien 동 아버님 stories Twitter 가르노 그녀 shortages 115 야 안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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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항적항 하다가 애매하게 버리고 가잖아요 그럼 쟤네만 뒤지는거에요 항적항 할거면 끝까지 물어 뜯어야 됩니다 야 맵 뭐야 씨 왜 저래 안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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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두리 양식이라고 하기에는 왼쪽이 괴멸했는데 아 전투기는 그 버튼 누르는 걸로 호출을 해요 오따 많다 극강아포덕기 맛좀 보여줘야지 야 안죽어 야 안죽어 야 안죽어 음 야 안죽어 우리 항공보암 우리 항공보암 올해 6명중 우리 항공보암 안되겠다 너무 깝치는데 몰타 타야되겠는데? 사람 확자정나게 하네 기다려보세요 이 사람들이 몰타 맛을 안봐서 이러지 몰타 어디갔어? 아씨 끝나야되겠는데? 몰타로 홍구정 좀 놔야되겠는데? 뭐 대회있냐고? 왜이렇게 열심히 하냐고요? 재밌잖아요 요즘 할게임이 없어요? 심심해서 하는거죠 나이 들수록 느끼는건데 발 관리 안하면 발이 썩어 들어가는거같이 생겼냐 아니 씨바 멍든거잖아 아 존나 바보야 여기 살 왜이래 뭐지? 아파 아씨 아니 발이 시커멓길래 발 깨끗이 씻는다고 씻어놓는데도 이렇게 시커멓네 나이 드니까 이게 검버섯이 폈나보네 이러고서 만졌는데 존나 아프네 아 버씨 아니 흑사병인가봐 검소집에서 폈냐구요? 이게 신체 나이가 내가 봤을때 50을 못넘어 이게 내가 봤을때 60 가까워 지금 하킹 디에씨는 했죠잉? 하킹 디에씨는 했죠잉? 그렇기도 하킹. 아 아 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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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오십 재밌게 하는 사람 많은데 맛좀보자 웃음마시고 철급쓰 철급 오관통 야 집에 가야되겠다 습 습 철급 다 찰 때까지만 조금 다른거 갖고 놀아야되겠는데 도밀비행기가 초항모 다음으로 빠르다고요? 되게 빠르네? 되게 희한하게 요렇게 들어가면 어떨까? 당황스러워 하지 않을까? 전투기 야무지게 잘 까네? 짜증나게 아우씨 왜그렇게 느려? 들어오시는거여유? 에스엑스 누리 누리 시히 드디어 하늘이 열렸다 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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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까비 개피인데 개피엔essa 개피엔ся 와 상판 다 관통이네 맛있는데?? 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옆에 지나가는 척하면서 나 안걸렸나 이러고 있겠지? 하지만 병신아 너 잡으려고 왔지롱 너 죽일라고 일로 틀었지? 뭐 앞으로 갈꺼야? 앞으로 갈지는가! 앞에다 두려게됐지롱 헛 어쩌게 막을꺼같애 와 canoe 자 갑자기 정면에서 이렇게 하면 정면에서 이렇게 하면 네가 어떻게 막을까 자 무조건 자세를 일자로 하게 돼 있죠 왜냐 어뢰를 피하기 위해서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뭐 바로 이 철급을 일자로 집어넣기 위해서 몸을 일자로 만든 모도시를 한 거지 으아아아아아아 어쩌지 숨어 씨뽑고 이거 너 여기 있지 걸려들었지 너 거기 있을 줄 알았어 아주 오늘 아침 같네요 안개가 아주 안개가 아주 뒤지네 아주 아 나이스 나이스 나 니가 피해봤자 아이가 아유 하나밖에 안 들어갔다고? 말도 안 돼 내가 맨날 못 잡을까 짜증나 디모이는 왜 이렇게 항상 개 깝칠까 나는 그게 궁금했거든 디모이는 멀미꽃같이 디모이는 멀미꽃같이 그 까는 아닌가? 하여튼 철대기 던지는거라 불이 안 붙어 여기 있었네 자 몸을 일자로 하세요 숨 쉬시고 숨 쉬시고 몸 일자로 하시고 숨 쉬시고 옳지 가만히 그렇게 계세요 자 사진 찍습니다 자 사진 찍습니다 자 아이 샹놈 샹놈의꺼 너라도 맞아 샹놈의꺼 너라도 맞아 샹놈의꺼 너라도 맞아 시시티 아니 시시티비는 뭐여 흉부 시시티비 전투기 따위 무섭지 않아 내가 망가질거 같애? 아 맛있다 아 맛있다 거위는 뒤적구 저거 거위는 뒤적구 저거 거위는 뒤적구 저거 시마카자 계속 야루는데 여기 이즈몬은 갔고 이거 이즈몬은 갔고 이거 야 그래도 금방금방 찬다 철구 그 피했어? 피했다고? 죽은거지? 흠 아 이거 또 10만딜 안되네 아줌마 너무 좋아 아줌마 정말 좋아 아줌마 정말 좋아 아줌마가 아 아 정말 이게 하나 들어갔어 아 재밌다 몰타가 몰타가 아무리 너프했다 그래도 몰타는 몰타야 항모 말고 다른것도 타요 아 좀전에 항모 말고 다른거 타니까 누가 이거 지금 트롤하는거 아닌가요? 이러셔가지고 아 조금 더하면 이제 워십 진성 워심러들 들어와서 구경할텐데 트롤러라고 또 욕할거 욕할거 그나마 제일 잘하는거 하줌마가 미드웨이? 미드웨이면 급강한 폭격기인가? 이미 다 들어왔다고? 워십 전국에서 워십 좋아하는 사람 490명 밖에 안돼? 내가 봤을때는 워십에서 크게 이벤트 한 번씩 열고 대회도 하고 그래야지 이게 입소문 타고 그러지 이게 프로가 있는거하고 없는거하고 애들이 열정적으로 하는거에 차이가 틀리다고 근데 이거 대회에 있으면은 진짜 개꿀잼일텐데 왜 안해주지 그치로 그치로 그치 통과 우와 뭐야 진짜 통과됐네 리드 개압해줘야 되는구나 어쩐지 아까부터 계속 쳐집어넣는데 안되더라고 미드웨이는 아주 뒤로 다니네 아주 크킹이 대회가 어떻게 나와 말도 말같지도 않은 두려움 없어 아 이거 합스하는데요 아 아 매도기에요 왜이래 아 헤르패스 걸렸는데요 지금 아 옮습니다 지금 올맞는데요 아이고 GG 아 승계권 날아가면서 아 바로 천재 근친하는데요 아 곱주 태어났어요 GG GG 아 호흡 하하하하 히퍼바위? 아 거새끼들 아 아들이 친아들이 아니에요 근데야 커밍아웃을 합니다 이왕조는 망했어요 하하하하하하 아 뭐 나갈뻔 했네요 왜? 왜 조심하라는게? 아 오래 동시에 맞으면 댐감있냐구요? 아닐걸요? 없을걸요? 아 이게 애들 피를 따라주는 것도 달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건 걔 딸피인 애들을 빨리빨리 빨리 제거를 해줘야된다 아 아 아 아 ives 아 으음 뭘解 지금쯤이면 저거 시타 다 터지고 이미 뒤졌어야되면 꾸엑꾸엑거리면서 죽었어야 되는데 저거 키따아 와 육신도 빠르긴 하네 와 다 피하네 저걸 미쳐버렸네 와 저걸 기동으로 피한다 와 야 지린다 요시노 좋다 왜 저렇게 좋아 정신 나갔는데 그냥 오 요시노 빠르다 잘 가라 요시노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아이 더럽게 안 죽네 아 개 개 딸피 아 아냐 이게 몰타가 최급 너프 먹어서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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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이 난다 진짜 어뢰가 데미지가 좋다 보니까 어뢰가 좋은 국가가 좀 항상 좋은 평가를 받아 일본이 어뢰가 좋거든 데미지가 좋아 빠르고 간지럽다 간지럽다 이거 제가 끝낼 수 있을까요? 이거 제가 끝낼 수 있을까요? 오케이 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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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네. 피고한 통 존내 터지네 약간 속도 줄여서 각을 수직각으로 박았으면은 조금 더 잘 뚫렸으려나 각을 대각각으로 줘서 그런거 하야테부터 찾자 근데 방금 전에 속도 안 높였으면은 대공포에 다 녹았을거에요 뒤에 전투기도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었어 하이 하얗게 소리 안나네 흠 은근 공격기가 빠르네 원래 이거 겁나 느린데 안돼야 씨바 안돼야 아이고 못타쏠 아이케 아이케 루즈벨트요 그 쓰레기 그럼요 지지 않아 애기 지지 않아도 지지 않아도 어떻게 배가 뒤로 가냐 얘는 적패를 많이 뽀개야 되는데 이거 그래야 이길 것 같은데 알았어 아 하얗게 살아있는게 좀 짜증나네 저게 지금 다 여기저기 터치다운 하면서 다녀가지고 나이스 나이스 여기 신경쓰다 옆에 있는 애랑 싸움 개판치겠지 아 살려고 째는거 보소 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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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台数おたけで寝ねえんだ! シャッシャッシャッシャッ 여기 어디있나본데? 제발 죽지마 キフト ゛゛゛゛゛゛゛゛゛゛゛ worry 안 돼 이번 티켓 싸움에서 졌다 엘라이 아까 전에 삐를 먹었어야 되는데 엘라이 루즈벨트 루즈벨트요? 루즈벨트 사고 싶어서 지금 타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고통 받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뭐 땜에 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냐고요? 제가 주력하면서 뺄 정도인데요? 진지하게 가봐 뒤졌어 검은 루즈벨트 입구소 루즈벨트는 어떤 항공모함이냐면 편대를 좋은데 많이 가지고 가요 편대를 8개인가 가져가요 그래서 애들이 체력이 좋아 공중에서 한번 떨구고 다른 애들은 한 6초 10초 정도 있다가 바로 또 떨굴 수 있거든 얘는 30초를 대기해야 돼 그래서 떨구면 그냥 관통해서 저기 맵 끝까지 가서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오면 돼 그런 다음에 다시 떨구고 떠댐 끝까지 갔다 한 바퀴 돈 집에 안 가는 집에 안 가고 계속 하늘에서 그냥 사람 애들 괴롭히는 그런 항공모함인데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은 거 같진 않아요 음 음 옛날에는 그래도 대공이 빡센 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순양이나 이런 좀 진짜 개빡센 애들만 피하면은 좀 그나마 나은데 요즘에는 뭐 잠수함이다 항공모함이다 살아남기 힘들게 막 전투기 둘둘 감아놓고 정찰기 대신 전투기 감아놓고 막 이런 전함들도 있고 하여튼 다 채로워요 현대 존나 많잖아 일곱대잖아 어렸을 때 만들고 놀던 글라이더랑 비슷하게 생겼죠 고무동력기 근데 에너지는 개많아요 항공모함이 지금 에너지가 6만 7천이잖아요 얘 에너지가 5만 2천이예요 거빵 klar기 인사 인사 안 뒤지잖아 대군 개 참았는데 자 14초 동안 한참 날아가서 또 돌아오면 됩니다 이러면은 슐리펜이 바보 멍청이가 된거지 슐리펜이 원래 저 앞에 나가서 부포 존네 쏘고 놀아야되는데 지금 블러드 윈터님 감사합니다 성에만 한참 드디어? 다 들어갔다 어떻게 막을까 근데 8탄 전탄맞아야 피 한 15000단 근데 야마토 자체가 박래교백이 두꺼워서 어래끼리 사겼대요? 어르스 캔달은 뭐야? 엉덩이 흔들지마 이씨 63mm면 야마토 가판 뚫을거 같은데? 모래교백질 gigabytes 어르스 캔달은 아웅 맛있쌍 오히려 이게 맛있네 15초동안 뭐하고 놀거냐고 망했어 이거 15초 토크쇼 15초 토크쇼 안녕 님들 지금 에어쇼 중입니다 하트 그리는 중 15초 토크쇼 15초 토크쇼 16초 토orrow asset 20초 동안 뭐 재미있는 얘기좀 해까 재밌는 얘기좀 해봐라 제가 이번에 휴가나갔다 ca 막내야 재밌는 얘기 좀 해봐라 제가 이번에 휴가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장네 짜증날거요 아 화재 딜 맛있다 슬리프 뭐야 개피? 굿게임 에브리원 우즈벨터는 공격기후로 로켓을 많이 쏴? 우즈벨터는 공격기후로 로켓을 많이 쏴? ür으응 키워사지다 맛있겠다아이 어? 자... 이 야마토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네? 본체요? 아...본체 위험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찾았어요 신경 1도 안씁니다 어차피 좋댓쓰... 다쳐 맞겠는데 한 6개는 맞을댓 아니 비행기 타고 노시지 배를 컨트롤하고 그러셔 비행기 타고 노시지 비행기 타고 노시지 비행기 타고 노시지 엄마 이거 뭐여 너는 딱 기다려 저기... 아닙니다 아니... 아니... 아... 너무 가까워 좀 맞췄네? 아... 마지막에 철급같은거 꺼내놓고서 죽... 고폭같은거 꺼내놓고 죽을걸... 급강아 아... 로켓 꺼내놓고 죽었네 이 개... 아우 정말 정떨어져 사치만 갉으면 되지 불 한번 싹 찔르고... 하... 전투기로 앞만 쏴봐라...뒤지나 자 15초... 싹 15초 버텨가 한바퀴 싹 돌면서 절대 죽지 않는 정신력으로다가 싹 돌아가 대공포 싹 다 피해가 싹 다시 들어가 자아... 뒤지더라도 뒤지더라도 아... 다 지나갔네 이 개같은거 언제 쏴 뜸들이고 쏴 짜증나게 사투리 사투리 어색하다고? 당연하죠 로즈벨트 로즈벨트 재밌는데? 대체 전함 상대로 기총소사 왜 하냐고? 아니 솔직히 기총소사해서 피가 좀 딸면 몰라 솔직히 그 위에 올라와 있는 가판 위에 있는 애들 죽인다는 그런 의미로 해서 뭐... 기능 고장이나 막 이런 것들 일어나게 하면은 난 몰라 뭐하는거야? 째비야? 거울이 째는거야? 왜 저렇게 하는거야? 잘못 만들어졌어 음... 음 솜털 총알 비둘 야 루즈벨트 안잡히는거 뭐야 에바야 그러니까 기총소사 저만큼이나 한다 그러면은 사실 근데 사실 배라고 적어놨는데 비행기만 타고 있는 이... 어지러운... 아이고 원시, 전에 배 팔던 사람 아녀 배 팔아서 배 사고 배 타는녀 흐흐흐흐 예... 예예 사람들 잠수함 해요 잠수함 왜 안해 잠수함 잠수함이 진짜 물속에 딱 갑자기 튀어나와서 따르르륵 박아놓고 끝 하고 약간 이런거였는데 이번에 업데이트로 3km 내에서 쏘면은 그... 어뢰 데미지 감소가 붙어가지고 음... 이제는 샷건처럼 운영이 안되죠 음... 마저 멀리서 그냥 8km 이런데서 그냥 쏘면 되는데 와 대공포 데미지 안달아버리네 놀아도 될 때도 여기서 편안하냐 편안하냐 대공포 맞는데 편안해 이게 루즈벨트? 진짜 단단하지 넌... 어... 좀 아픈데 쓰읍... 어지 뭐지... 아! 씨바! 못 쏘고 지나갑니다! 자아! 익히 마아쓰! 아이 꺼져! 아! 저거 진짜 씨... 개짜증나네 저거 찰나게 못 쏘고 지나가는거 개빡치 어! 슐리펜 혼자있다 음... 맛있겠는데요? 우와... 전... 은... 섬 옆에 붙이네 아... 그러면 요거 가운데로 들어올 생각은... 하... 가운데로 들어올거 같으니까 하... 가운데로 들어올거 같으니까 가운데 여기를 지옥으로 만들자 어... 슐리펜 이 가운데 사이에 뚫고 들어올라그라네 음... 들어와 슐리펜 환영한다! 지옥이 온걸 아 뭐 아 왜 여기 뭐야 시만 안되겠다 갈아 따 따 딴 땐 거거 거리 계산 잘못했어 아이 미친 개 30초를 이 담배가 이던 그저 같은 비행기가 있어 30초를 기다려야 돼 컷! 와 20초 뭐하고 노냐 야 막내야 재밌는 얘기 좀 해봐 제발 아 대공포 미칠 거 미칠 거 같아 미친 슐리펜 여기까지 뚫고 들어왔네 제정신이야 이럴거면 부스터 빼 부스터가 무슨 10초도 안가 거지같은거 노스니? 노스니? 아 정 털려 아 정 떨어진다 나 여기 쏠거야 나 여기 쏠거야 ㅋㅋㅋㅋㅋ 오 육관통 뭐야 나이스 저 맨 뒤에 있는 저 야마토나 털어야 되겠다 불이 잘 안 붙네 불만 붙어도 좀 좋은데 야마토 피 왜저래? 시마카제한테 된통 당했나본데? 시마카제한테 된통 당했나본데? 야차본데? 야마토 장 야마토 몰라 난 이 각도로 들어왔으니 이대로 쏜다 피할거야? 그럼 어디 피해? 늘 이렇게 쏠거라곤 상상도 못했겠지 죽어 그냥 똥구멍 컷 여기서 나랑 놀자고 야마토 계속 온몸 비트기 해봐 industrie 돈까스팸드 용호 예 예 예 흠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맞짱 뜨는거야 나랑 정면으로 오 오 대단한데 서로 연습 중 아 꼽살이 끼지마 우리 사이에 사람이 싹 트는데 지금 침수까지 안 돼 내 침수로 죽어 아이쌍 아이 개 양아치 요시노 저거 와 개빡치네 보고님이 말한 것보다 좀 재밌어 보인다고요? 예? 루즈벨트요? 아이 지금 하긴 아 제가 지금 거의 그 데미지 못놓고 있잖아요 보면은 저 원래 어뢰같은거 제대로 잘 집어넣으시는 분들은 지금 한 10만 넘었다고 이거 데미지 재미는 있는데 데미지가 안들어가잖아 아이 저 잘하는거 아닙니다 절대 못하는거야 이 새끼 완전히 이거 돌려버려네 그래 나도 그런 마음이야 아 누굴까 씨발 아 반맛없네 정말 아 누가 자꾸 내꺼 먹이를 먹어 개빡치게 왜 아 이거 30초 강제로 쉬어야 되는거 이거 좀 그지같애 아우 무스터이 개싹 하아 어우 자 시간도 널널라겠다 Sx잡으러 가자 다 이런식일 캡을 너무 무리하게 먹었어 카아타가 지금 돌아왔네 면적이 또 넓으시잖아 또 흑모들이 전탄명 중 아예 전의를 잃었네 마사지 마사지 들어갑니다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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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사줘 호파 뒤집어지겠어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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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아 배활양배 이 개색이 이거 언제 쏠거야 막 이래 막 이지랄로 쏘네 여기 안에는 있겠지 이 안에 쯤에는 있겠지 어딘갈 나이스 콧 병신 가운데 있냐 어이구 한심스럽다 참 앞으로 살짝 빼야지 그걸 하하여간 함장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나 왜 나 왜 신고에요 어떤 미친놈 야마토가 자기만 괴롭혔다고 신고했나봐 1대1 떴던 걔가 신고해졌다고? 2SX 2SX야 2SX야 야마토 그렇지 난 야마토만 있으면 돼 다 필요없어 저저저 이거 저 부스터 쓸 것도 없어 부스터 이거 금방 달아가지고 부스터 쓸 것도 없고 응 나 그럼 집에 가버리면 되지 멍청 응 넌 이제 무슨 게임인가 그 전투기 2란 아냐? 이런데 뒤에 있을만한데 에얼리언 타르코프 SF 아우 야마타 못참치 야마타상 컷! 자 불 끄고 이불인데 안꺼? 안꺼면 아플텐데 너 아프다 그거 야 안꺼? 못끄나? 블라스 없나? 또 올거 아니까 안끈다고? 불 끄자마자 똥불나? 하우 활 탄다 거의 장작이야 자알 탄다 야 야마토 이 의리없는 새끼 뒤질거 같으니까 대공포 빡센 항공모함 쪽으로 붙이는거 봐봐 유도하는거 보소 야아 넌 사람이 됐다 넌 덕분에 sx 위치도 알았으 땡큐 불 한번 더 붙고 아 잘 놀았다 한번 나가서 7만점 얻어왔네 아 아 이거야 야마토 역시 넌 최고의 전함이다 야마토 당분간 게임 안할 예정 요 신호는 껴나 본데 이거 이렇게 앞으로보면 다 맞으실텐데 오이구 좋다고 고장나시고 어떻게 할라고 아 14초 뒤에 뵈요 아우 자자자자자자자 쟤 정신이 저기 왼쪽 밑에 울베 울베쪽에 가있네 지금 내가 쏘고 이런건 아무런 상관이 없네 지금 관심이 없어 그럼 죽어야지 어 다 피해갈려나 어어어어어 존나 빨라 왜이렇게 빨라 하나 아유 저 개 아우씨 저씨 아우 니들을 얼마나 줘야돼 한 2키로 줘야되나 한 2키로 줘야되나 니들 한 2만짝 줘야되나 카드 캇 아아 마 씨트 잠깐만 몬타나가 왜 이렇게 지근거리에 있지 나 서글퍼 이거 뭐야 이거 내 눈앞에서 빨리 안치워 나 죽어 불붙여 이 새끼 불붙여 쏘옥 야 몬타나 상부가판 쇠때리로 만들었네 나무가 없네 미끌거리기라도 하겄지 이 정도면 불 하나도 안 붙네 꿀이라도 발라 야마토는 또 살아서 피를 저만치 채웠다 어? 너 좀비야? 이 새끼 기다려 출발 이 새끼 리필드 보면 내가 불 지르는 걸로 7만을 깎아놨는데 이걸 이게 야마토야 컨커러야 심각한거지 왜 또 저래 왜 또 저래 우리 무사씨 맛좀 볼까 저 어뢰 저 어뢰 피할려면 몸을 삭 비틀겠지? 염병 비틀긴커냥 뒤져버리네 2 1 지금 캬 캬 배보다 느린 어뢰 캬 캬 야 안죽어 미친 유르구마야 꺼져라 꺼져라 아 아 저 왜 저 지랄 또라인가 진짜 리포트 해야돼 저 새끼는 진짜로 저 새끼 누구야 저 새끼 미친놈 아니야 이거 미친놈인데 에 뭐 미친놈 매칭 에어리 아 으 에너지로 가스 사후전 빨리 죽고 대공 빨리 없어져 대공만 꺼지고 나이스 그대로 지나가 우리 야메이로 어디까지 도망가는거야 야메이로 그만하자 이제 어디까지 도망가 배가 존나 느려 비행기가 아 느려 터졌네 아이씨 루즈벨트 재밌다 루즈벨트가 좀 재밌죠 루즈 루즈 루즈벨트 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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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근데 어뢰를 가판에다가 그냥 갖다 꽂아 박아버리면 아 그게 감이 가지고 안 뚫렸구나 그게 진짜 웃겼는데 일본 애들 카미카제 해가지고 그 배 옆에 뭐지? 항공모함이었나? 그냥 일반 전함이었나? 그냥 옆에 빡 하고 박았는데 그 비행기 모양대로 이렇게 불타있고 선체에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검은 자국만 있고 비행기 모양으로 끌었어 영국 중순양 석시스였어? 중순양인데도 그 옆에 옆 창을 못 들었단 말이야? 미주리야? 누구말이 맞아 아 그 저 밀덕들 다 나와보세요 그 비 저 저 저 내가 말하는 게 그게 뭔지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알텐데 그게 무슨 배입니까 정 가운데다 어떻게 피할까 어떻게 피할까 아 습초 길다 너가 어떻게 피할 건데 다 맞아 그냥 코팅입니다 콩커러 코팅 아 어뢰는 직접 박는 것보다는 그 물속에서 그 공기가 확 기화됐다가 그 부피가 확 늘었다가 확 수축하면서 생기는 그 그 파괴적인 힘으로 배를 이렇게 뜯어버리는 그 그게 더 세구나 그걸 버블이라 그래 그게 그게 훨씬 세구나 용골이 부러져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기화되면서 천댄가 기화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기포가 어마어마하게 확 만들어졌다가 부피가 확 늘었다가 확 수축하면서 순간적으로 배가 뿌긋하면서 부러지는 거지 염변마저 음 일루와 그래 일루와 왜 자꾸 다 뒤져 뭐해 야 너가 숨어봤자 란다 살려고 박는거 봐 비행기가 느려서 법을 다 피하네 웬만하면 맞을만도 한데 글쓰 않았던 진짜 카미가제가 정신나간게 에이스급 조종사를 미사일 한발로 쓴거나 마찬가지니 그것도 성공하기율 극히 낮음 야이씨 방금 5천남았었는데 어떻게 산만됐니 정신나갔다니까 이거 수리반 아니 그러면은 카미카제를 배에다 하지말고 배 옆에서 하면 되겠네 배 옆에 하고서 물속에 들어가면은 확 불붙는 마그네슘같은걸로 갖다가 얼에 앞에다가 발라놓으면 물에 탁 박자마자 마그네슘 반응하면서 열 확나면서 갑자기 빵하고 터지면은 한 5미터정도 들어가서 폭발할거 아니야 에휴 하여튼 무식하는게 보통 그러기전에 격추당한다고? 격추당하면 더 땡큐지 바로 옆에 떨어지면 바로 얼에 터지는건데 에휴 하여튼 멍청해서 진거야 안 망했어 내가 야마토 잡으면 돼 아니 똑똑했으면 핵 만들었겠지 씨바 멍청해서 진거 맞잖아 맞아 아니야 어이구 여덟방 전탕맹중 뭐야 이 전투기는 벌레같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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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맛있다 야 얘좀 어떻게 해봐 나 죽어 새끼들아 10만 되기전에 자 어떻게 해봐 오메 잠깐만 아 빨리 돌아와 내격끼들아 돌아와 제발 안되겠다 씨바 bare 하세요 스킬 딱 새끼 탈출하십시료 뒤를 부탁한다 제군들 아 나 테니 저거 복수 해야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복수 못해 9천을 떠도는 중 제발 빨리 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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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지 이 비용신하 왜 저지랄하는거야 도대체 버튼 한 번 누르면 딸깍하면 로켓이 나갈것 아 답답해서 허파 뒤집어질것 에이저 에이저 이스라엄 에이저 이스라엄 이스라엄 에이저 그리고 네. 하아... 저 시바 생끼야... 널 와라 이씨... 널 와라 이 개새끼야... 어? 아이씨... 하아... 누가 복귀 명령 내리는 거야... 어어어어... 아 존나 짜증나... 아 꺼져... 하지마... 나 잘 때 이프님께서 컴퓨터 잠궈놨나 봐... 안 해 안 해... 안 할게... 배 탈게... 아... 빅딕투스인데... 스몰딕이라서... 스몰딕이라서... 게임이 안 켜진다... 하하하하하하... 맘마... 그 똑바로 말해주세요... MK7입니다 지금... 일곱 번째 걸렸거든요... A 까지 안 갔습니다... CR7... 나 스텔링가루도 아는데... 우즈벨트인데... 이 게임 제목은... 벤놀이라고 적어놓고... 하는건... 왜... 한건가? Really? 네... 전기세는 안 Petersenadanheen 산책에... 깨끗하게... 그 Euros-살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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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억 자자 전사들이여 쟤 왜 안잡히냐 망했네 저 공격기만 잡히네 망했네 망했네 얌매이로 아 배 너무 많은데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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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미국말은 이 이 이 아 아 아 아 이렇게 해버려야 돼 그냥 그래야지 알아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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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가는거라고? 이제 대답해주면 나도 못알아들어? 내가 미국살때 인종차별을 당해서그러니까 닥쳐고있어 돌려 돌리기는 내가 돌려주고왔는데 세탁기야 다 어디갔냐? 다 어디감? 통째로? 모두 실종? 요시노상 조토맡테고다사이 조토 조토 저거 아닌게 자 20초동안 재밌는 얘기해보지 격침쓰 왜 나대는거야 도대체 내가 준 향수 뿌리고 내가 사준 나이키 롱패딩 입고 내가 사준 전자담배 필터 끼고 내가 사준 스마트링 끼고 내가 사준 스마트링 끼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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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 이 노래를 몰라 요즘 친구들 큰일났네 이게 사이버 침해라는거야 디지털 침해 까먹는거지 나이키 너여기잖아 나아 간일 에잇 이리와 야매 야매로 맛좀 보자 에잇 운인정말 끝난건가요 운인정말 어쩔 수 없나요 운인정말 어쩔 수 없나요 무슨 말이라도 좀 해줘요 해봐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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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가다 말이야 고마웅 너무잘해 고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少し酸っぱくて甘ったるかったりさ どうなりあえず今日は 薔薇の花に願い込めてさ 馬鹿な夢で踊ろう 愛を伝えたいだとか 臭いことばっか考えて待ってでも だんだんソファに沈んでいくだけ僕が 明日いい男になるわけでもないから 焦らずにいるよ今日は日が落ちる頃に会えるの クー… 歌詞を歌うことができるのに 少しず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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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秒何で期待してるのに 少しず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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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めでとう… 少しずつ… 箇の言いもて! 今の言葉を行うことは 少しずつ… 少しずつ… 개를 욕하지 마세요 여기다 이곳의 정이 이곳의 정이 그 속을 자. 도티 제발 제발 그렇지 그렇지 이거 태그만 못하게 하면 되거든 이거 약간 그 그 저 파묘에서 나오는 그냥 연불로 해낸 것 같은데 아하 그러쳤는데 왜 그 그냥 저렇게 되지? 조금 에반데? 아 탕수육 먹어서 목 뒤에 또 헐었네 아 이거 언제나 일주일동안 이래 이렇게 상처가 안나죠 아 아이고 다 터지네 음 여기 배가 뒤로 가 배가 뒤로 가 아 하아 맛있다아 불 하나도 안 붙는다아 데미지 한 1000 들어갔냐? 8 7 여기 그러니까 때리는 의미가 있나 이게 불이라도 좀 붙어라 아 와 상천? 버려라 이거 그냥 개같은거 충청도 비행기냐구요? 흐흐흐흐흐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네 충청도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들이 승질 제일 들어온 사람들인데 제일 급하고 제일 들어온 사람들이오 충청도 사람들이 사람 순한 줄 알지? 너 겨 이런거 왜 나왔는지 알아? 말 길게 하기 싫어서 짜증나니까 겨? 이걸로 말 다 통하는거야 어 찟 어이거 온다 저렇게? 서비스 서비스인가? 그냥 안맞고 지나갈 수 있는걸 드리프트 쳐서 4대 맞주는거 저거 시청자인데? 너 시청자지? 새끼 이거 아이디 기억해놔야되겠다 크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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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넌 다음에 내가 안 때릴게 안 죽었네 안 죽었네 콩이 아니고 케이캅스 아니냐고요? 아 그런가요? 케이캅만한가? 몰라 그런가봐요 아 약장 이거 따야되는데 아 씨 아 평균 전투량 11만 3천점이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제일 잘 타는거 빨리빨리 타야되겠다 저거 너무 오래 걸려 아 세키로 타겠습니다 응? 약장 있으면 뭐가 좋냐고요? 죽었을 때 상대방이 기분이 덜 나쁘죠 딱 죽었어 아 뭐야 이 새끼 어떻게 쐈어 했는데 약장이 막 무슨 뭐 5천키로 해야지 막 얻는거 막 이런거야 아 개고수였네 이러지 그런가 음 그냥 고수인 척 하는데 필요한거였을 뿐이에요 약장이 없으면 상대방이 더 빡친다구요? 저는 상대방 빡치게 하려고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상호존중 그래서 저를 빡치게 하면은 저는 그냥 인스로 봐요 아 이 새끼 인스구나 그냥 이러고 말아요 구라친다고? 아 인스구나 딸깍 나는 올고집말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 이 빨린 말만 들다가 망할거야 닥쳐 자 이 배는 새끼류라는 배고 제가 갖고있는 배중에 가장 딜량을 많이 뽑아내는 배입니다 아 어우 우스타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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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녹을 뻔했어 비행기 한 대 한 대가 아깝습니다 얘는 죽으면 안돼요 죽으면 안 돼요 아 아 그 좀 아 야물딱지게 안 되네 아이씨 어떻게 피할건데 적들 대충 어딨는지 봤으니까 아 수량함이 너무 많다 이번판 고폭으로 싹 보셔주겠스 맛좀 봐야지 시타 터졌쥬 아 애매하네 막 저 안개속으로 막 숨어가지고 지금 그냥 이렇게 가운데 비었으면 중앙을 뚫어가지고 항적항 할게요 다른거 공격하는거보다 한국모함이 제일 맛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행기를 저렇게 잘... 날 탈 것... 크레미니 대근부가 저렇게 맛있지가 않은데... 속도 쫙 올려? 너무... 뒤에다 했나? 리드를 앞에 줬어야 되나? 하나는 맞겠지... 소식이 없네... 크레미니 대근부가... 그리고... 비관통 8... 아... 진짜 개 짜증나네... 크레미니 저거... 문에 가시네... 아주... 크레미니 대근부가... 크레미니 대근부가... 크레미니 대근부가... 크레미니 대근부... 크레미니 대근부가...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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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렇지... 이 시타... 이 맛이야... 이 맛... 이 맛... 거의 관광왔네... 나폴리는... 거의 관광왔네... 거의 관광왔네... 나폴리는... 이 맛... 하... 야... 진짜 에반데... 나폴리 미친놈아 그만해 춤을 추네 아 폭풍 8키로 쉣 왜 졌어? 개같은 나폴리 이거 한 대 맞아 아니야 이게 이번판 좀 꼬였어 이번판 한적하느라 좀 꼬였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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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애들링 아모레데검 1대1 네플리카 판다스튜디오 궁금해 찾아봤더니 일본 외주업체였습니다 이미지 부분 자세히 보면 전신 거울 버전용 지지프레임이 있으면 다른 버전도 독일하고 벽걸이형 버전은 후크 및 나사가 함께 제공됩니다 중국어판 월드와일드판 두가지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진이 왜? 레진이 안좋아? 레진이 안좋아? 레진 좋은거 아니야? 플라스틱 아니야? 레진이 안좋아? 레진이 안좋아? 레진이 안좋아? 레진이 안좋아? 레진이 안좋아? 레진이 안좋아? 근데 우리 집에는 애들이 좀 있잖아 내가 혼자 살면 상관이 없는데 애들이 있으니까 혹시 애들이 자기들끼리 저런 거 갖고 놀다가 다칠 수 있어서 안 사는 게 나아요 지금 내 방 뒤에 있는 저 칼도 한 방씩 노리는데 지금 저 뒤에 있는 거 일본도 하고 4인검하고 저것도 한 방씩 이게 뭐야 막 이러는데 지금 무게가 들 수 없는 무게니까 지금 못 들지 가벼운 무게면 들었지 지금 그리고 약간 그... 뭐 기분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석시딩 유얼파더 할 때 약간 그 칼이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별로... 구매욕구가 없네 좀 더 해보는 게 그래서 그런지 구매욕구가 없네 구매욕구가 없네 근데 doch 부모님은 엄연히 피가 없네 아까 아줌마 너무 좋아 아줌마가 정말 좋아 형 아들 검도나 태권도같은거 뭐 가르친거냐구요? 축구선수 시킬건데요 이름도 변경해야지 원흥민으로 니가 철급폭격기를 어우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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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족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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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아줌마.. 정말 좋아 아줌마가 저원pp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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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모아 좋아 짠짠 맞아라 제발 고르덴 리우야 아 안맞았네 ac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까비쓰 어허 씹떡이라니 덕씹이라고 해주십쇼 덕씹 따라가라 전투기여 놓치지마라 놓쳤네 쇠잘떼기가 없다니깐 난 전투기를 이겨낸다 난 전투기를 이겨낸다 뇌경 못하는거 어떻게 하는건데 아 넌 가야되겠다 안되겠다 오 폴란드 올랜 올랜 ! 올랜하지 마 올랜 오빠? 쪼만 버텨 다왔어 마지막 쥬오또 저남이 왜 저럼? 쟤네 인간이 아니라고? 인간은 당연히 아니지 넌 저걸 인간으로 생각하나요? 쟤네 야 랜 으흐 에헿 어우 오우씨! 저걸 다.. 다 들어가라아 샷샷 샷샷 어딜 그렇게 도망을 가세요 아 너무 앞에 쏴았다 아우좀 아휴 초항모면은 한 20만씩 해야죠 이소즈벨타다 감각기울아났다고? 서프라이즈 마더빡아 4 3 2 1 저걸? 2 2 박단이요 표현을 좀 정화해 주십시오 넣었다 라는 식으로 잘 넣으신 거예요 이렇게 캐럿 이거 어디갔냐 존나 도망치네 아 뭐야 이씨 아 그런 방 아닙니다 아씨 아 아 아씨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아 아 우리의 미래의 미래의 미래는 소기간 야마토가 출격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은 이 야마토가 있을지 우리의 의식은 끄지게 됩니다 불 어떻게 끌건데 네 방금 불 꺼서 불 못 끄지롱 슈가 배에 문신했어 야 빨리가 빨리 아 씨바 앞에서 브레이크 잡고 빨리가 불라 이 씨방세여 아 씨발 비켜 개 미친 미친새끼야 이 새끼 왜 브레이크 잡았어 아 비켜 아 제발 저거 터지고 끝내주세요 아 안되겠다 일장기가 보이지 않도록 색깔을 칠해야 되겠군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무슨 약간 살치살같이 됐냐 음 시티 헌터 실사어 티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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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혹시 다른 분들도 방송 보시다가 중간에 갑자기 끊기고 그러시나요 언제 끊기는데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지금 끊긴다는 사람들 통신사 뭔지 말해봐봐요 아 아 아 아 아 아 다 터지네 그냥 새로 고침하니까 멀쩡한 거 보면 뭔가 치즈직 자체 문제 같은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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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리가를 터트리든 루이제이너를 터트리든 뭐 터트려야 되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이구...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 잠들다. 여기서 잠들다. 왜? 왜? 하나도 잘하는 거 아닌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보다 딜량 안 나오거나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국모함 타면 안 됩니다. 진짜 개못하는 거거든요. 저보다 더 못한다는 건 심각한 거에요. 문제가 있는 거. 여기서 보면... 저, 내가, 저, 저, 그 버블은 달리는 것만으로 피할 수 없어요 버블은 보통 감속을 하면서 피해야 됩니다 느리게 가야 피할 수 있어요 아 두 발 안들어갔네 너무 바짝 붙여서 아 왜 내가 이것만 하면 죽어 뭔데 부적이야 아 짜증나게 왜 자꾸 사람을 열받네 아 짜증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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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이러다 뒤져! 팀원들 다 어디갔어? 저 노란색 불을 보면 돼요. 대공 버블 피하고 싶으면 제가 보면은 노란색 쏘잖아요. 저 노란색 쏘는데 저기가 그 버블 터지는 곳이거든요. 3건송인데 1시탄은 좀 아깝네. 저 사이가 보였을 때 빨리빨리 저 사이로 들어가서 아 CV 눕 fucking me는 눕 CV fucking me는 그거는 그... CV 보고 너 초짜니까 나 죽여줘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보통... 그... 저거 갖고 있는 애들 대공 갖고 있는 애들이 강력한 대공 갖고 있는 애들이 자기 대공 갈만한 거 갖고 왔으니까 와서 들이대라 이거야. 그럼 네 거 전투기 나 녹이게 점수로 대공 센 애들이 나 녹여줘 나 녹이러 와! 아 이러면은 걔는 이번 전투에서 항공기를 녹여야지 점수를 얻는 판이고 뭐 그런게 있거든. 뭐 그런 거잖아. 선장님. 탈출하십시오. ouuuuu 아이 선장은 탈출했어 노부나가 하던거 접었냐구요? 뭐 어떤거 모바일 게임이야? 그거 유저 없어서 망했던데? 버렸어? 그래서 재미 존나 없어서 유저 다 빠져나갔어 음~~ 이번엔 왼쪽부터 훑어볼까? 요즘에 유나이티드스테이트 사는 애들 많네 뭐지? 항적함 안 무서운가? 뭐지? 너의 모습을 보여라 짠 어? 아무도 없네? 어? 아무도 없네? 이따다키마스 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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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기로 나 어떻게 말릴건데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에 쓰면은 뭐 이정도의 공격은 예상을 했어야지 나도 그래서 유스 안타 감배하기 싫었어 아래 맵 보고서 잘 피해 다녀야 돼 4,5점은 중국배야? 한국배야? 일단은 내꺼는 아니 아깨 아앗! 근데 이따 옆으로 들어간다 휙 꺾어서? 불 내는데 어떻게 막을 건데 좋았어 불, 불 껐죠? 저거 이제 수리반 없죠 이제 얘네로 갔다가 배 밑에 빵꾸내면 물이 줄줄 새는 거 전투기 안맞아 꿈 꾸지마 좀 뒤에다 쏠까 아이씨 사츠만 패고 가는 길에 유나이틴 스테이트 때려야 되겠다 후 헤... 아으... 하... 하... 하으... 하... 사치 말고 또 영 대공이 별로거든 차라리 사치마를 뽀개는 것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쫄아가지고 내가 공격하는 거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이 새끼 왜 전투기를 달고 있어 엄한 걸 들고 있네 겁나며 흠한 거를 갖고 있다니께 오 피해가 싸나 겁나며 흠한 게 나와버렸어 어 어 미국에서 돼요? 윌리스타원님? 내 얼굴 왜 우회했다고? 그래 옛날에 트위치 때는 한국사람들이 우회 많이 해줬으니까 이제는 미국 사시는 분들이 우회 좀 해주세요 어 서로 오해하면서 사는 거지 오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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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그렇게 옆으로 있어주면 난 존나 땡큐지 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잘 가시게 그래서 딱 죽어 아 안죽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거 로켓을 들고 애들 죽인 적이 없어 내가 요거를 딱 쏠라 그러면 무조건 어디서 대포가 날라와서 다 죽여버리더라고 과연 이번엔 이번엔 과연 내가 잡을 수 있을지 걔 더럽게 쎄네 더럽게 단단하게 만들어 개보우 그래 시키시마야 니가 내 친구다 철급 한번 먹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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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세트류 점프기 1끼리 약하냐 외격기랑 폭격기는 중냇샘을 봐 어유 저거 다 들어갔다 헥 하나도 안 들어가네 아이예요 이러고 실력이 들어 진짜 그래 아이고 돼지르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멈추지마 움직여 아 제발 아 조금만 앞으로 와 저 새끼 저 저 시키지마 저 새끼 진짜 피곤통이씨 제 피곤통이씨 13인 아 11만 3천 해야되는데 평균 딜 아쉽네 아 안되겠다 너무 하고 마음 타니까 갑자기 물이 그리워 졌습니다 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 이거 다 빠져 있네 아 뭐야 누가 누가 훔쳐갔어 누가 참수함 있던거 김빠이 쳐갔냐 아 어 누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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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 준비 완료! 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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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항모 뭐냐? 아, 가다발이야 고마워! 옐루 선브리 고래사랑 옐루 선브리 옐루 선브리 옐루 선브리 야, 이제 낮에 덥다 방온도 31도까지 올라가네 아, 하, 하, 상대방 완전 뒤편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살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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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에어컨 공사 안해도 돼 요거 딱 두개 쓰면 끝에 도착합니다 얘는 물속에서 빠르거든요 얘 보면 37.7 노트잖아요 웬만한 구축함 속도라 지금 위에서 레이더 돌렸대 물 위에서는 20노트 밖에 안나오는데 물속에서는 37노트 나오니까 엄청 빠른거지 iem 밤지티티 sleepy 아 아 아 아 요즘 군함들 해군나온사람들이 알고있지않을까? 기밀인가? 벽 찌그러지는 소리 우즈벨 자 10초 남았을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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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는 잡고간다 내가 너는 잡아 내가 너는 잡아 내가 너는 잡아 아 이렇게 여기에 정신 팔려 있을 때 좀 맞춰봐 좀 오오오오옴 아이씨 최후의 호래 바로 본인 이다 아휴 다 지나갔네 막판 시원하게 구축함으로 시원하게 한 번 하고 구축함 어딨어 홀란드 한 번 시원하게 타고 오늘 마무리하지? 포베다 요크타운? 이야 비행기가 살살 녹겠네 가자 빙하의 신 빙신 빙신 고 파 Renault 폭발 시작 시작 지금 우리나라 참수리 보다 좋아보인다고? 리얼이야? 참수리가 그렇게 까지 안좋아요? 사람이 없어? 녹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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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수리 참수리 출신 사촌령이 말해주는데 참수리에서 참자 떼야된대? 수리만 하는거야? 수리베 수리베 이거 관측이 안되네? 안죽어 저거 정말로? 녹여버려?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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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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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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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 헤헤 헤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하... 야 안죽어... 걱정하지마... 아이씨...